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다덜 패난의 짱 제주원 뉴스요다. 소상 군사재판 수영인 30명이 직권재심재판서 몬땅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 재심재판부는 수영인 30명에 대한 제18차 직권재심재판을 요란해 몬땅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람 털은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으때남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헌한 소삼특별법 개정 후재 검찰의 직권재심서 명예가 회복된 사람은 몬허영 소백아홉 명이오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공론화 방안이 추진되엄수다. 행정체제공론화는 도민의 인식조사광 TV토론회에 곧뜬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300여 명 이상의 도민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된 거람수다. 모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을 진단한 후재 성과분석 단계에서 도민의 인식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된 거람수다. 경헌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참여단의 논의를 거쳐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최저간을 도출할 예정이된 웹시다. 자금난으로 장기간 표류허당 사업승인이 취소된 2호 유원지 개발사업부지가 강제로 매각될 것담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호 유원지 사업부지에 이신 매립지 7만여 제곱미터를 내년 1월 9일부터 11일 고장 입찰을 통하여 매각 헌내냄수다. 매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107억 원인 대항, 제주도강 국세청은 사업자인 분마이오랜드가 세금을 내지 않여분한 공매 절차에 들어감전함수다. 제주도가 이른바 송악선언의 후속 조치로 송악산 일대의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신디양 이를 취소하여 도련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지 않음수다. 제주도가 곧는 걸 보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난 중국계 사업자가 너문돌 21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냄수다. 사업자는 송악산 일대의 19만여 제곱미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 3년 동안이나 건축행위를 못 허게 한 건 재량권을 남용헌 거랜 주장함수다.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의 운행대행사 선정과정이 법정 소송으로 고장 비화되는 것함수다. 제주도가 곧는 거보단 탐나는전 운영사인 주식회사 코나아이가 요작이 제주도강 조달청을 상대로 지역화폐 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 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마신 게 요오르기 내년부터 3년간 탐나는전의 운영대행업체를 선정하멍 코나아이 측은 떨어지고 나이스정보통신광 제주은행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의혹이 시제넘어 후속 절차를 중지허여서 헌데나는 내용이오다. 제주도는 조달청의 우려허용진행원 이번 절차에 문제가 으떼넘어 가처분 신청결과에 돌랑 후속조치 시행여부를 결정허케냄수다. 소득강 무관억의 혼맹당 10만원석 지급하는 제주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이 3만 명이나 되는 것담수다.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대상자 68만여 명 가운데 3만 3천여 명이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지 넘어 이에 돌른 미지급액이 33억 원이나 되엄진 거람수다. 이에 돌랑 제주도는 지원금 신청기간을 12월 20일 고장 재현장 허기로 결정허수다. 지원금은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대양 올 연말 고장 소용하지 않음인 자동 소멸된 데는 압수다. 음식도 공들여서 먹냐는 뜻 아닌가요? 식혜도 공들여서 마시냐는 뜻 아닌가요? 제주어 석담으로 식혜도 공들여서 먹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도 공들여 먹는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음식을 공들여 먹는다라든가 아니면 식혜라고 하는 음식을 공들여 먹는다 하는 뜻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서 식혜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 식가라고 하는 데서 온 말입니다. 예전에 군대에 가면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에 보내주는 휴가를 식가라고 합니다. 그 식가에서 온 것이 식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식계라고 하는 것은 먹다라고 하는 말과 잘 활용하는데 이때는 제사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제사에 차린 음식을 먹는다 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혜도 공들여서 먹는다 하는 말은 아무 일이든 공을 들여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뜻으로 활용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하루만에 살 빼는 방법 없나? 야, 식혜도 공 밀어서 먹는 거야. 이렇게 화려하는 거 맞나요? 살을 빼려고 하면 사실은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쉽게도 공들여서 먹는다 하는 속담을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코로나19왕 대형 화재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축소 허연한 제주들불축제가 서년만이 정상적으로 개최된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내년 3월 9일부터 12일 고장 나흘 동안 세벨오름서 들불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에 돌랑 제주시는 내년 예산안에 축제 프로그램 운영비광 대행사 용역비로 17억 원을 팬성허 수 있다. 들불축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행사를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축소 허연하신 뒤 올리도 울진삼척 화재로 인하여 울리지 못해놨다. 제주도 내 하간뒤에 설치한 방범용 CCTV에 수배 차량의 추적 기능이 추가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차량번호 인식 전용 카메라를 밸도로 설치하지 않으며 현재 운영 중인 방범용의 차량번호 검색 기능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치룩험인 경찰관서서 수배 차량 검색을 요청험인 실시간으로 골목길 CCTV를 가동하여 차량번호강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잖아. 올리의 KCTV 방송콘텐츠 경연대회에서 제주여자고등학교강 제주여자중학교가 영예의 대상을 처지하였다. 고등부 대상을 처지한 제주여자고등학교는 여고생털의 감수성으로 우정을 표현한 쉼표 나영내역 우리를 하는 작품을 제주여자중학교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안을 소재로 한 인허렌 허는 작품을 선보였다. 제주도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방송 분야 진로를 꿈꾸는 중고등학교열리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경연을 벌여놨어다. 삼촌들 이런 거 들어봅디가 만정구로서의 완전 재미난 행사 진행햅시다. 동굴났네 빛을 쏴가지고 예쁘게 영상을 보여주는 건데 동굴났네 4개 구역에서 만장구리 발견되는 장면부터 바당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제주도가 만들어지는 장면 검은오름 용암동굴교 탄생의 신비까지 자연유산이 가치를 담은 내용들로 가득 채워졌어다. 이 행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행신 뒤에 사람들 한꺼번에 몰리면 위험하나니 한 번에 15명씩 8차례만 운영되고에 사전 예약을 하면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있수다. 문화재청에서 제주도 자연유산 홍보를 위해서 난리들 노력 행신한 하영들 구경 와줍사에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성워크다. 페난들러시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